안녕하세요. 저는 연수입니다. 저는 해피인데요. 제가 원할 때 뿅 하고 요정처럼 나타낼 거예요. 오케이. 뿅. 그리고 올 때는 계속 뿅 하고 올 거예요. 네. 이거 드릴게요. 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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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코드 was very sad. His head to run away from whom his head to go full out. 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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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and day. He wake up and fall from home. Then he stop, sit up, he's sleeping. It was dim to sleep. That night, Jagat had a grand dream. When his head to sleep, it went out. It went out. And he's went up and down. Some angels went up and down. The end. And take, tell Gant to, 자코드, 자코드, 자코드. He's set up. God was help. He's set and God will go with me. Oh, 네. 옛날에 어떤 야곱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 멀리 도망가고 있었어요. 야곱의 형아랑 야곱의 아빠 이삭이 화났어요. 야곱이 거짓말을 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멀리 도망갔어요. 그래서 야곱은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으면 천자가 사대를 해서 위로 가다가 아래 가다가 위로 가다가 아래 가다가 그랬어요. 근데 제일 위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랑 같이 가줄 거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자곱은 행복해지고 있었어요. 그 찾아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갔어요. 이제 이거를 긁어볼게요. 이렇게 와봐요 오늘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제가 뭐를 그릴까요 저는 이게 천사 그릴래요 천사가 비비비 겨루다니고 있습니다 한 천사만 그릴게요 딱 한개 어떤 천사나 올라고 하고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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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다가 올라가고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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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잘그리고 있네 저 잘그리네 천사 역시 나야 띵띵 띵띵 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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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 띵띵 띵띵띵 띵띵띵 트라이블 띵띵띵 띵띵띵띵 좀 이상하네? 기진이 좀 이상해 기진이 조합 오가яж detta 악 벅졌다 딸기들오다고 딸기들오 さся Go 안녕! 이럴줄게요! 조! 오! 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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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요! 전 얘가 더 예뻐요! 여기 밑에 있는 얘가 더 예뻐요! 아 화면이 진짜 잘 그렇네 나빠 두두두두둔 제 위에는 하나님으로 있어요 찡찡님에서 하나님 제 위에는 찡찡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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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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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브 너희들 아브라함 스토리 노아 스토리 여기저 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이야기 이거봤는데 어디서 주시나요? 글만 담아봐도요. 빨바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데코드 많이 줘주세요 네 우리들 많이 봐주신걸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